빈손이 된 악어 겐지스 강이 바라다 보이는 강뚝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붉은빛의 과일이었어요. 나무 위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매일매일 맛있는 나무를 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의 맛에 푹 빠져있던 원숭이는 물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는 악어를 보았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나무의 열매를 몇 개 따서 악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봐,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야. 달콤한 과즙은 신들이나 마실 수 있는 귀한 것이지. 악어는 원숭이가 던져준 과일을 와삭와삭 단숨에 씹어 먹었습니다. 악어는 과일의 맛에 반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원숭이와 악어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어는 매일 원숭이가 살고 있는 나무를 찾아와서 그늘에 앉아 원숭이가 던져주는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해 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느 날 악어는 원숭이가 준 과일을 몇 개 챙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악어는 과일을 부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에요. 신들이 마시는 감노수의 맛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 과일을 어디서 얻었나요? 부인이 과일 맛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겐지스 강두계에 있는 나무에서 얻었지. 하지만 당신은 나무에 오를 수 없잖아요. 땅에 떨어진 걸 주워왔나요? 아니, 새로 사귄 친구가 선물로 주었어. 그 나무에 사는 원숭이거든. 내가 그늘에 앉아있으면 그 친구가 과일을 나에게 던져줘. 둘이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부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지. 그래서 당신이 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에 사는 원숭이라면 고기 맛이 최고일 거예요. 심장은 또 어떻고요?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별미일걸요? 나는 당신 친구라는 그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어요. 악어는 부인의 끔찍한 이야기를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원숭이는 내 친구라고. 그러니 당신한테도 당연히 친구인 거야.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더니 쌀쌉한 표정으로 됐고 했습니다. 그만이요. 나는 그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원숭이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당장 심장을 가져와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을 거예요. 악어는 부인이 원숭이를 시샘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악어는 다음날 저녁 식사 시간에 원숭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말다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악어는 원숭이를 찾아가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자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자네가 준 과일이 너무나 맛있다더니 자네를 꼭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나무에서 내려와 내 등에 앉게나 내가 자네를 태워서 갈 테니 악어의 초대를 받은 원숭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악어인데다 물에 살지 않나?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 물속에 들어갔다간 죽고 말 거야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게 내가 자네를 등에 태우고 조심조심 갈 테니 그리고 우리는 물속에 살지 않아 강 한가운데 해가 잘 되는 육지에 살고 있지 나와 함께 가세 자네도 우리 집이 마음에 들 거야 원숭이는 악어의 말을 믿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악어의 부인에게 선물로 줄 과일도 하나를 안고서요 악어는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부인이 원숭이의 심장으로 요리를 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친구가 가엾기만 했어요 악어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에게 솔직하지 못했네 사실 우리 아내는 자네의 심장이 먹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거라네 자네의 심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네 뭐라고? 자네 부인이 내 심장을 원한다고 했나? 이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알았으면 기꺼이 내 심장을 자네 부인에게 선물로 주었을 텐데 원숭이가 정색을 하고 말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악어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몰었습니다 나는 심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네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심장을 나무 위에 두고 내려오지 당장 돌아가세 자네 부인을 위해 기꺼이 내 심장을 주겠네 악어는 곧 방향을 바꾸어 강독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악어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원숭이는 잽싸게 악어의 등에서 뛰어내려 안전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악어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울창한 숲 속 깊고 깊은 마을에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이었는데 이 때 심어진 나무를 쌍둥이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의 아버지는 언덕 위 양지바른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향기로운 나무였지요 쌍둥이 나무와 작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쩜 이리 예쁘게도 클까 사람들은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쌍둥이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꼭 끌어안으면 쌍둥이 나무는 작은 아이가 정말 쌍둥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습은 각각 사람과 나무로 태어났지만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이 자라니까 여느 쌍둥이 못지않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작은 아이의 부모들도 언덕에 올라와 쌍둥이 나무를 보곤 했습니다 노란 꽃나무를 심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자애들한텐 가장 좋은 나무지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부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란 꽃나무를 심자고 했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듯 눈짓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이도 노란 꽃나무가 좋았습니다 난 네가 참 좋아 나도 내가 참 좋아 작은 아이가 속삭이면 쌍둥이 나무도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를 우리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쌍둥이 나무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에게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과일이랑 밥이랑 고기도 갖다 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따오신 바나나야 이건 아버지가 사냥해 오신 사슴고기야 그러면 쌍둥이 나무는 나뭇잎을 흔들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새들과 작은 짐승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나무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지배배 쪼롱쪼롱 하고 노래라도 부르면 햇살이 간지리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럴 때면 지나가던 바람도 쉬어가고 하얀 구름도 기웃거리다 갔습니다 그러나 새보다 좋고 햇살보다 좋은 것은 작은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아이는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따라 밭에 고구마도 심으러 가고 산에 나무도 하러 갔습니다 또 바나나도 따라 갔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쌍둥이 나무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꼬리 긴 원숭이 아니 그 원숭이가 글쎄 우리 마당에 몰래 들어와 고구마를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집어던졌더니 고구마인 줄 알고 먹지 뭐야 원숭이를 본 날은 그렇게 원숭이 흉을 실컷 보았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하얀 나비를 본 적 있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하얀 나비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래 너무 슬퍼서 하얀 모습으로 태어났다나 하얀 나비를 본 날은 슬픈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저 숲 속 옹달샘에 사는 물고기 아니 조그맣고 얼룩무늬가 있는 물고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글쎄 그 물고기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대 그래서 내가 언니 하고 불렀더니 알아듣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거야 물고기를 보고 온 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쌍둥이 나무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는 언덕에 노을이 지고 하나둘 별이 나타날 때까지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언덕 저쪽을 바라보며 궁금해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봤니? 지나가던 바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봤니? 팔랑팔랑 나비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언덕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궁금해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아이는 오두막집에서 끈끈 앓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어오르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쌍둥이 나무는 멀쩡한데 왜 작은 아이만 아플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쌍둥이 나무가 잘 자라면 아이도 잘 자라고 쌍둥이 나무가 시들거나 죽으면 아이도 아프거나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이 심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작은 아이를 데려가 놓시려는 거야 작은 아이의 부모들은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였습니다 닭도 잡고 돼지도 잡아 조상님들을 달랬습니다 조상님들 여기 닭이 있습니다 돼지도 있고요 제발 이 닭과 돼지와 노시고 아이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아이는 점점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쌍둥이 나무는 언덕을 올라오는 작은 아이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등에 망태기를 짊어진 모습이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이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오르며 지저댔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었다 쌍둥이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다니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행렬히 쌍둥이 나무 앞을 지났습니다 작은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망태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가지마 쌍둥이 나무는 나뭇가지를 막고 흔들어 댔습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휑 불며 잎사귀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 후 쌍둥이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 갔습니다 지지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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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어도 살랑살랑 바람이 간지러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쌍둥이 나무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이 흔들리며 흙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돌멩이가 고르고 나무들도 흔들렸습니다 무서워 쌍둥이 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바위가 쿵쿵 굴러 떨어졌습니다 쌍둥이 나무는 그 바위에 맞아 우지끈 뿌리가 뽑혔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우리 아가와 놀아주려고 하늘나라로 가네 멀리서 작은 아이의 아버지가 보고 중얼거렸답니다 잔소리꾼 아내 계속 그렇게 누워만 지낼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에도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며칠째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다른 장사꾼들도 다들 그러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일이 없으면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뭐라도 좀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임금님의 결혼식 날이라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결혼식 날에 그랬다간 평생 불행하게 살 테니까요 할 수 없이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만 궁궐의 호화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임금님이 묻는데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냐니까 저, 저 그냥 이자가 멀어들어온 모양이구나 어디 노는 땅이 있으면 죽어라 고맙습니다 그제야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재빨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받은 게 있으니 잔소리꾼 안 해도 아무 소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노는 땅을 받아왔다구요? 그걸로 뭘 하라구요? 농사 지으면 되잖아 농기구랑 볍씨 살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말든 하죠 그 땅에선 여태껏 쌀 한 톨 난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이발사 아내는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 아내는 남편을 끌고 임금님이 준 땅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꼬챙이로 한 번씩 땅을 쿡 찔러 보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이발사도 아내를 따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다 꼬챙이로 꾹 찔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꼬챙이로 꾹 찔러 보는 모습을 지나가던 도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땅 속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증이 많은 도둑이 물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남이야 뭘 하든 말든 상관 마세요 왜 하루 종일 땅을 밟고 찔러 보는 거요? 봤어요? 그럼 댁한테만 살짝 말해줄 테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발사 아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임금님한테 받은 건데 글쎄 여기에 금항아리가 다섯 개나 묻혀 있다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 보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도둑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들은 곡괭이와 삽을 가져와 이발사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구석구석 깊이 깊이 파헤쳤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파헤쳐도 금항아리는커녕 금화 한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도둑들은 밤새도록 고생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덕분에 땅은 훌륭한 논이 되어 있었어요 그 땅에 이발사 아내가 벽씨를 심었습니다 벽씨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수확도 풍성했어요 이발사 아내는 수확 한 쌀을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금화로 바꿔 항아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도둑들이 이발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금화를 나누어 주시오 우린 금화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오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땅을 간 건 당신들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난 땅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황금을 주는지 안다고요 좋소 그럼 우리도 우리 식으로 찾아가겠소 그날 밤 도둑들은 창문 밑에 숨어서 이발사 부부가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대체 금화는 어디 있는 거요 나무 위에요 도둑들 때문에 집안은 위험해서요 도둑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저 위에 노랗게 빛나는 것이 금화인 모양이야 그러나 그것은 금화가 아니라 벌집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무를 가장 잘 타는 도둑이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라고는 벌집을 향해 손을 뻗는데 말벌이 날아와 허벅지를 톡 쏘았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허벅지를 탁 때렸어요 그것을 보고 나머지 도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이 금화를 바지 주머니에 감춘다 그때 말벌이 다시 도둑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도둑은 가슴을 탁 쳤습니다 저놈이 이번엔 가슴에 숨긴다 결국 두 번째 도둑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둑도 첫 번째 도둑과 마찬가지였어요 허벅지를 때리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도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놈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그 말을 빼돌리네 나머지 도둑들이 우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도둑놈들 도둑들은 서로 다투며 벌집을 향해 손을 뻗쳤습니다 순간 말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들이 말벌들을 피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까지가 뚝 부러졌어요 도둑들이 떨어지는 소리에 이발사 아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둑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침대가 들썩거려 이발사 아내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둑들이 침대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발사 아내는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고 했지 숲에 이르러 도둑들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좀 쉬었다 가세 여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후들거리네 이발사 아내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라고는 잠옷을 뒤집어쓴 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들이 놀라 나무 위를 올라다 보았습니다 나무 요정인가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 봐야지 가장 잘생긴 도둑이 으스대며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도둑은 요정이 자신에게 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정님 무슨 일로 그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도둑은 요정이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보도록 턱을 치켜 들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른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럼 이 요정의 열매를 먹어 증명해 보세요 하면서 가장 큰 열매를 따 도둑의 입에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그 힘에 밀려 도둑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른 도둑들이 물었지만 열매가 입에 꽉 끼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씌웠나 봐 그때 이발사 아내가 옷자락을 흔들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히히히히히 귀신이다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용감한 공주 한여름의 들판처럼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초록색 들판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아 이온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줄줄이 청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저와 결혼하고 싶으면 말타기 시합에서 저를 이기십시오 전 저에게 지는 남자와는 결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청혼자 중에는 외장눈썹 왕도 있었는데 그는 공주의 말을 전에 듣곤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건방진 계집이 있나 감히 내 청혼을 거절하다니 외장눈썹 왕의 왕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이도 컸지만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특히 외장눈썹 왕의 잔인한 성격에 함부로 맞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서 전하여라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공주의 왕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외장눈썹 왕의 사신은 초록 눈동자 공주를 찾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겨루시는 게 겁난다면 결혼을 포기하시라고 전하여라 어렵게 군사를 일으킬 것 없이 그 말을 전해들은 외장눈썹 왕은 한쪽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다면 그 아비한테 가서 전하여라 딸을 보내지 않으면 단숨에 달려가 왕국을 짓밟겠다고 사신은 왼짝 눈썹 왕의 말을 그대로 공주의 아버지인 늙은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큰 흘렀구나 늙은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공주를 불렀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왕국이 외장눈썹 왕의 말발굽에 짓밟히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외장눈썹 왕을 물리칠 테니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외장눈썹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겁제기 왕이시여 우리 단둘이 결초를 벌입시다 아무리 겁이 많아도 여자랑 싸우면서 병사들까지 끌고 나올 것은 없지 않겠소 편지를 읽은 외장눈썹 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내 기어이 그 계집애의 무릎을 꿇리리다 외장눈썹 왕은 병사들을 총출동시켰습니다 당장 가서 그 계집애를 사로잡아 오너라 한편 초록 눈동자 공주는 충성스러운 병사 마흔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외장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황금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병사들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장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아 나흘간이나 싸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공주의 투구가 벗겨지면서 황금빛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외장눈썹 왕의 병사들이 기겁을 냈어요 나흘 동안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날아다니며 외장눈썹 왕의 병사들을 쓰러뜨린 장수가 바로 초록 눈동자 공주라니 그동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달아나자 공주에게 걸리면 끝장이다 외장눈썹 왕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장눈썹 왕은 발을 쾅 굴렀어요 위협으로도 통하지 않고 싸움으로도 통하지 않으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눈꽤를 써보자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외장눈썹 왕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강물은 흘러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까지 이어졌어요 옳지 그거야 외장눈썹 왕이 무릎을 쳤습니다 강물을 막아 물줄기를 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은 바짝 말라버릴 것이고 동식물들도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외장눈썹 왕은 즉시 백성들을 불러모아 강물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크고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강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곧 물길을 들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물이 갑자기 마르다니 초록 눈동자 공주의 백성들은 원인을 알아내곤 궁궐로 몰려갔습니다 공주마마 제발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는 물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논밭의 곡식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물을 찾아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도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안에 제가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로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외짱 눈싸 왕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호위병 하나 없이 말 마흔마리를 끌고 갔어요 특히 가 새끼를 낳은 앞말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것들을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묶어 놓았습니다 외짱 눈썹 왕은 들으시오 난 초록 눈동자 공주요 나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말해 보시오 옳지 드디어 공주가 왔구나 외짱 눈썹 왕은 한 다름에 달려 나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의젓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외짱 눈썹 왕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 바람에 실려온 듯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소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외짱 눈썹 왕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먼저 물길을 트시오 그럼 당신 초대에 응하겠소 알았어 당장 돌들을 치우리다 외짱 눈썹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해 돌들을 치우게 했습니다 순간 강물은 다시 시원스레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길을 텄으니 이쪽으로 오시오 외짱 눈썹 왕이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보다 나랑 말타기 시합이나 합시다 자 나를 쫓아오시오 초록 눈동자 공주가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외짱 눈썹 왕이 다급하게 외치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거기 서시오 외짱 눈썹 왕이 소리쳤지만 초록 눈동자 공주는 오는 길에 묶어두었던 앞말로 옮겨 탔습니다 순간 앞말이 땅을 박찼어요 그러고는 새끼를 보고 싶어 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차례차례 마흔번째 말까지 옮겨 탔습니다 외짱 눈썹 왕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런 어린 계집애한테 당하다니 창피해서 어찌 군 걸로 돌아간단 말인가 외짱 눈썹 왕은 그 길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대요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당한 것이 분하기도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썼던 것이 더욱 창피했기 때문이랍니다 노인의 선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왈리라는 풀베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왈리는 아침마다 풀을 베러 들판으로 나가서 굵고 긴 풀을 한 아름씩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풀을 한 대 묶어 등에 쥐고 집에 돌아와 낮이 되면 풀 다발을 팔러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왈리는 풀을 내다 팔아 매일 30파이사를 벌었습니다 파이사는 인도에서 쓰는 작은 동전입니다 왈리는 30잎 중 10잎으로는 먹을거리를 사고 또 10잎은 이런저런 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잎은 침대 밑에 있는 진흙 항아리에 고이 모셔두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왈리는 동전이 얼마나 모였는지 보려고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지? 항아리 주둥이까지 가득 차오른 동전을 보고 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난 지금 가진 것 말고는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풀배는 놓인 왈리는 돈을 자루에 담아서 시장에 있는 보석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몽땅 주고 아름다운 금발찌를 샀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왈리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알고 싶은 게 있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자 상인 친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두말할 것도 없이 카이스탄의 젊은 여왕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궁궐에 자주 들른다네 여기서 동쪽으로 사흘만 가면 되거든 그 말을 들은 왈리는 기뻐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다음번에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이 작은 발찌를 여왕님께 드려주게 그분의 고귀함에 바치는 나의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일세 상인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천 조각을 기워 만든 노덕이를 걸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카이스탄의 여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는 왈리가 드리는 선물이라며 팔찌를 바쳤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구나 팔찌를 받아든 여왕은 감탄을 멈출 줄 몰랐어요? 내 친구에게 담내를 하고 싶구나 개 있느냐 당장 이 상인이 타고 온 낙타의 등에 가장 좋은 비단을 싣도록 하라 여행에서 돌아온 상인은 비단에 들고 한다름에 왈리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왈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을 때려다 도리어 하나 더 얻고 말았군 내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대관절 뭘 한단 말인가 그때 상인이 좋은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면 되지 않겠나? 왈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한 가지만 더 알려주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남자는 누구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구만 바로 내 카밭의 젊은 왕이라네 내가 그분의 궁궐에 자주 가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사흘거리에 있어 그렇다면 자네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다음번에 그곳에 들리거든 이 비단을 그분께 전해주게 그분의 고귀함에 바치는 나의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일세 상인은 이번에도 놀랐지만 풀베는 늙은이 완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번 여행에서 상인은 내 카밭의 젊은 왕에게 비단을 바쳤습니다 오!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선물을 받은 왕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에게 담내를 하고 싶구나 내가 가진 가장 훌륭한 말 열두 피를 줄 테니 내 친구에게 주도록 해라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상인은 왕의 말을 끌고 완리닷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갈수록 태산이구먼 늙은 완리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열두 마리나 되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완리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표정이 밝아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네 여보게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말투 피를 자네에게 줄 테니 나머지 열피를 카이세탄의 여왕님께 가져다 주겠나 불베는 늙은 왈리의 말을 들은 상인은 몹시 희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상인은 다음번 카이세탄의 궁궐을 방문하는 길에 친구를 대신해서 열 마리의 말을 여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선물을 받은 여왕은 이번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왕은 마침 옆에 있던 재상에게 나제막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상은 여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왈리라고 하는 자가 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자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늘 그러자 재상이 여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왕 폐하 그 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아주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을 담내로 보내서 다시는 여왕 폐하께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귀를 꺾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은 왈리가 보낸 훌륭한 말 열필에 대한 담내로 은을 잔뜩 실은 노세 스무 마리를 보냈습니다 상인과 노세모리가 오두막에 도착하자 왈리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귀한 선물을 받는단 말인가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노세 두 마리와 은이된 상자 두 개를 자네에게 줄 테니 나머지를 내 카밭의 젊은 임금님께 가져다 주지 않겠나 상인은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노세와 금을 마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은 은이 잔뜩 뜬 상자를 짊어진 노세 열 여덟 마리를 네카밭의 왕 앞에 바쳤습니다 네카밭의 왕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왕은 자신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재상을 불러서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왈리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폐하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자가 더는 폐하와 감히 결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선물을 담내로 보내면 어떨지요 왕은 세상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스무 마리 황금 곱비와 황금 등자가 달린 말 스무 필 황금 가마를 등에 쥔 코끼리 스무 마리 그리고 이 모든 동물을 돌볼 시종 스무 명을 상인 편에 보냈습니다 상인이 동물과 시종들을 이끌고 오두막에 당도하자 풀베는 노인 왈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왈리는 상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고는 언제 끝이 나려나 여보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행을 계속해 주게 낙타 두 마리 말 두 필 코끼리 두 마리는 자네가 갖게 대신 나머지를 카이세탄의 여왕님께 가져다 드리게 부탁일세 내가 어떻게 또 그분을 찾아간단 말인가? 상인은 볼멘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왈리에 여러 번의 간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왕의 궁궐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후 상인은 여왕의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왈리가 보낸 웅장한 선물을 본 여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당장 재상을 불렀어요 왈리라고 하는 자가 여왕님과 결혼하려고 싶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다니요 아무래도 여왕님께서 친히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왕은 곧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낙타, 코끼리들로 이루어진 대행렬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속으로 덜덜 떨고 있던 상인을 길잡이 삼아 여왕과 일행은 대단한 부자 왈리를 만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왕의 행렬은 야영지를 세웠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왈리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상인을 보냈습니다 상인이 전한 소식을 들은 왈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끙끙거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서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된 게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구먼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여왕님은 또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이보게나 나는 어찌하면 좋겠나 슬프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말을 마친 상인은 여왕의 행렬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왈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섰습니다 잘 있어라 내 낡은 오두마가 다시는 너를 못 보겠구나 늙은 왈리는 자기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낮 한 자루를 챙겨들고 터덜터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왈리 고개를 돌려보니 환하게 빛이 나는 여인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왈리는 단박에 이 여인들이 낙원에서 온 요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왈리는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늙은입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그대와 같은 이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부끄러움도 깃들 수 없는 법 한 요정이 말했습니다 비록 그대의 의복은 낡고 초라하나 그대의 마음은 왕만큼 부유하구나 말을 마친 요정은 풀배는 늙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왈리의 누더기 옷이 금장식이 달린 화려한 옷으로 바뀌더니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터번이 올려져 있고 잔뜩 녹이 샌 낫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왈리 다른 요정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왈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은 온대간대 없고 그 자리에는 떠오르는 태양빛으로 찬란하게 물든 아름다운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왈리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한 채 요정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요정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왈리는 서둘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왈리가 궁궐처럼 화려한 저택에 들어서기 무섭게 대문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격려를 냈습니다 하인들도 왈리를 향해 일제히 절을 하더니 부지런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왈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방들을 살펴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함에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세 명의 하인이 새 방향에서 왈리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날이 동쪽에서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행렬은 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행렬은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왈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과연 웅장한 두 행렬이 동쪽과 서쪽에서 왈리의 저택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행렬은 저택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동쪽에서 온 행렬은 여왕의 무리로 보석이 박힌 가마를 타고 왔고 서쪽에서 온 행렬은 왕의 무리로 훌륭한 말을 타고 왔습니다 왈리는 먼저 여왕에게 달려갔어요 진해하는 왈리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군요 카이세탄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토록 격조놓고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오신 분은 어느 나라의 왕이신가요 여왕이시여 저분은 네카바세의 왕이신 것으로 아옵니다 왈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불이 났게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진해하는 왈리 나에게 너무나 훌륭한 선물을 보내준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진이 왔소이다 그런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여왕은 누구시오 왕이시여 저분은 카이세탄의 여왕님이십니다 왈리는 얼굴에 미소를 든 채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인사를 나누시지요 이렇게 하여 네카바세 왕과 카이세탄의 여왕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왈리의 저택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축하 연회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지요 마침내 연회가 끝나자 왈리는 모든 손님에게 작별을 고한 뒤 이튿날 해가 뜨기 전에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 걸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왈리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눈앞에는 두 요정이 서 있었어요 왈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늙은이인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제가 받은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요정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요 말을 마친 요정은 손끝을 왈리의 미마에 가볍게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닿기 무섭게 왈리는 누더기를 걸친 풀베는 가난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오두막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답니다 왈리가 마음으로 진정 원한 것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 부지깽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덩치 큰 장정이 나타났어요 김서방 씨름 좋아하지 나랑 씨름 한 판 붙을까 김서방은 술김에 별 생각 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정이 워낙 몸집이 큰데다 선수처럼 씨름을 잘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 신랑일을 하다가 얼떨결에 장정의 왼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장정은 커다란 등짝을 진창에 누이며 넘어졌어요 순간 진액이 철썩 얼굴에 튀기는 바람에 번쩍 정신이 든 김서방은 장정의 목을 조이면서 웬놈인데 밤중에 길 가는 사람한테 싸움을 거느냐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정의 몸이 부지깽이로 변하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너무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술이 완전히 깨자 김서방은 어젯밤 자기가 겪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김서방은 자기가 취해서 아마 헛것을 봤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식구들에게 말을 해도 모두들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김서방은 어슬렁 어슬렁 어제 그 장정을 만난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피묻은 부지깽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뿌리가 뽑힌 나무 이야기는 필리핀의 전래동화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가 바른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나온 작은 아이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나무는 더욱더 작은 아이를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너무 좋아해서 작은 아이가 죽자 쌍둥이 나무도 따라서 죽고 말았지요 둘의 우정이 아름다웠던 만큼 죽은 후에도 둘이 만나서 어디선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